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점형 블록 설치와 음성 안내 제공, 휠체어 발판이 의무화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키오스크, 모바일 앱 등을 운영 배포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치는 현장 상황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. 2024년 1월 28일부터는 공공교육, 의료, 금융기관 및 이동교통시설에서 해당 조치가 의무화되고, 6개월 뒤인 2024년 7월 28일에는 문화예술사업자, 복지시설,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, 2025년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, 체육시설,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. 모바일 앱 관련 조치는 2023년 7월 28일부터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설계, 운영 배포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민간 부부는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